아이고 이 어린애가 세상에 엄마 따라와서 여기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노래 구경도 그렇지요 어머니 아유 그래요 네 저 어머니가 애를 셋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딸 그거 돈 버리지 말고 그거 주워 담아야 돼 집에 가면서 마이쮸 사 먹어야지 요구르트도 사 먹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즐길 수 있는 또 멋진 초대가수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올라오실 때는 더욱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마지막 초대가수분이십니다 장윤정씨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Physics과 highlight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났지요? 너무 감사드려 어머 너무 감사드려 근데 어쩜 이렇게 얌전하게 행사를 즐기실까요? 양반들만 계신가 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순둥순둥하게 관람을 하셔가지고 이 앞에서 보이는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 몇 곡 더 해도 될까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모르고 가죽 재킷 들고 나왔더니 더워 죽겠네요 벗으면 안 돼요 벗으면... 경박스럽게 웃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벗을 수 없어요 옷을 안에 얇게 벗고 가수한테 옷 벗으라고 하는 관객은 처음 봐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 담아서 노래 몇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날이니까 느린 노래보다 좀 빠른 노래들 부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제 노래 중에 아니 아까는 삭지원 오빠 나왔을 때는 막 춤도 추고 즐기시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얼음이 되신 거예요? 어? 네? 앞에서 못 나오겠어요 나오셔도 되는데 뜯지만 않으면 나오셔도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얼마든지 나오셔도 돼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깐 그러지? 안 만질 거야? 그럼 나와서 돌아와 나와서 즐겨주셔서 좋습니다 다음 곡 제 노래 중에 댄스복이 있는데요 옆집 누나라는 노래 한번 불러볼께요 간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소리 많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박자에 맞춰서 박수 박수 자 함수 한 번 준비하시고 큰소리로 함수 안 들려요 함수 안 들립니다 저번짜 멋진 einen 어? 지금 뭐 한번 더 달릴까요? 한국 이대로 더 다닐까요? 다음 노래 사랑하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같이 놀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자 이렇게 얌전히 즐기시면 곤란해요 같이 놀아주세요 컴온 이걸 듣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니 노래 끝날 때쯤 돼서 나오셔가지고 저 그 예? 초음 부르라고요?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에서 초음을 갑자기 저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앞에 계신 오빠님들이 응빵을 찌르셔서 무서워서 노래를 못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마지막 곡 옆집 누나 했지 아까 했잖아 어디 갔다 왔어요 오빠님 마지막 곡 부르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곡 짠차라 같이 놀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짠차라 너무 덥다 자 마지막으로 소음 바닥에 파슬러지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짠차라 같이 챙겨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짠차라 같이 준비 박자 맞춰서 박수 짠차라 짠짠짠 짠차라 박준이 중에 짠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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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수분들 가실 때는 앵콜 외치는 것보다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더 좋은 추억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남은 거는요 총 상금 600만 원의 경품 추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인데 제가 도드라마 인사를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품을 많이 들여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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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